네 경남보이스 이번에 만나볼 가수는 가수 황영아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도민분들께 직접 본인 인사 한 번 더 전해주시죠 아 네 저는 하만 연예인협회 가수 황영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도민들에게 어떤 노래 들려주실 건가요? 역시 저도 제 곡인데요 정말 몰랐네 제가 작사 저희 남편이 작곡한 곡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이렇게 완벽한 곡이 탄생될 수 있는 건가요? 사실 댁에 가시면 늘 만나실 텐데 이렇게 곡 작업도 직접 함께 하셨어요 특별한 사연이 있거나 의미가 있을까요? 정말 몰랐네 라는 뜻은 제가 저희 남편 만나기 전에 알았던 남자가 있었어요 사실 그 남자분하고 헤어지고 제가 헤어지고 나니까 정말 몰랐네 헤어지고 나니까 더 이제 잊혀지는 게 마음에 좀 걸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 뜻으로 제가 작사를 한 곡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남편 분이 오늘 이 사연을 들으시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? 하지만 다 사랑으로 품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가수 황영아씨의 정말 몰랐네 네 사연을 듣고 나니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자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사랑했는 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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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상 이렇게 내 내 맘을 일주일까지 정말 사랑했고 정말 사랑했을 때 여기 내 맘을 만들고 그 사랑인 내 맘을epsั는 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 맘을 가지고 내 맘을 가지고 내 맘을 가지고 아프게 할 줄 아는 초반에 가슴선 우정 그리는 사람 내 맘 몰라주는 사람아 아 정말 사랑했는데 정말 정말 사랑했는데 이렇게 내 맘 한두일 줄 다 정말 몰랐을 때 그 사람의 사랑이 내 맘 흘리고 까지요 아프게 할 줄 아는 초반에 가슴선 우정 그리는 사람 내 맘 몰라주는 사람아 아프게 할 줄 아는 초반에 가슴선 우정 그리는 사람 내 맘 몰라주는 사람아 아프게 할 줄 아는 초반에 가슴